1. 4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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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촬영을 하고 친해져서 그런 건 좋은데 일어나면 루즈 우리 앞에서 막 그냥 야 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루즈를 아 정말 참 대단한 아니 되게 탈탈한가봐 철조로한데 너무 탈탈해 아니 지효씨는 혹시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? 가장 이상한 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가는데 차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걸 본다고 이렇게 보다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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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건너셔서 다 너무 안심이 돼서 고개 눈을 전부 역시 미스망이야 그래도 이만에 남겨요 정말 근데 이 가음이 너무 정말 너무 창피했었던 게 빡 박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뒤로 넘어 영화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잠깐 제가 기절했나봐요 꼬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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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하늘의 머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네요 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이렇게 눈을 뜨고 다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또 그릇나봐요 그리고 그릇나봐요 잠깐 타이밍 그 사엄가 다 이렇게 Civile 야만 이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